자 찔러주고 박영희! 잘했어 수아 화이팅! 수아 잘했다 앞에 골 봐 골 봐! 앞에 누가 둘 누구? 수아 던져 수아! 던져주는 안혜경, 홍수아 채연, 박가령, 박가령 송혜나 누가 또 다쳤어? 아 가령이 아니 또 가령이 쟤도 세 개 맞았는데? 소리가 아직 안 끝났어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일어났는데 일어나면서 더 이상 뒤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함께하는 경기가 마지막인 만큼 많이 쏟아 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할 거야 박가령 화이팅! 박가령 화이팅! 화이팅! 괜찮아 화이팅! 화이팅! 멋있어! 불나방은 이제 박선영 언니의 마지막 경기에 한 골을 넣어서 그동안의 희생에 보답하자는 이야기를 했던 홍수아 선수인데요 그렇죠 마지막에 자꾸 의미를 두면 안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희슬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을 만끽하면 됩니다 네 네 자 송혜나가 준비하는 킥임 해! 라인 봐! 라인 먹어! 이현이 슛! 아! 박가령 선수 필사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했어! 소혜나 소혜나 골 받아줘야 돼 소현 높이 떴어요 송혜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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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나방에 공이 냈습니다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공 길다! 홍수아가 올려주고 컷을 김진경과 맞았습니다 자 이거 찬스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아 들어가 수아 에이 가령 가령 들어가 다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다 들어가야죠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자! 안혜경 선수까지 올라갑니다 안혜경도 올라갔어요 아! 좋은 위치에서 불나방 킥인입니다 자! 이게 들어가면 거의 승부착이죠 좋죠 자! 에이! 자! 그대로! 아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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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가! 이현이! 이현이! 어! 경기 끝납니다! 경기 총료됩니다! 경기 끝납니다 할 수 없어? 됐어 우리가 우리가 대수 쪽으로 분리했어 고마워!